안녕하세요. Y10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228명, 부상자 수는 450명입니다.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종교적 메시지뿐 아니라 생명의 계절인 봄에 절망 가운데 희망, 슬픔을 뚫고 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날입니다. 평화의 기운이 가득해야 하는 이런 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테러 범들,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또 한 명, 방화와 칼부림으로 이웃들을 무참하게 살아야 한 진주의 안인들.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현재 깊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진주시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다는데요. 부활절의 기쁨과 또 생명의 정신이 진주시, 스리랑카,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생생경제에서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렸는지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는 건멸치가 2.7%가량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3월에 해상기상이 좀 그닥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업일수가 좀 줄면서 건멸치 재고량이 감소를 했고요. 지난주 가격은 100g당 2,7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호온성 작물인 피망은 일주일 새 가격이 7.8%나 내렸는데요. 호온성 작물은 말 그대로 따뜻한 날씨에 잘 자랑하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난주부터 기온이 굉장히 높아져서인지 좀 주산지인 경남 진주에서 출야물량이 증가를 하면서요. 가격 내려서 100g당 1,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같은 호온성 작물인 이 파프리카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 주 가격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에 삼겹살 못 굽겠 라는 기사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정말 삼겹살 매니아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래서 들어가 봤더니 지금 축산물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특히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돼지고기 목살 부위 같은 경우가 100g당 1,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다가 일주일 새 8%가 올라서 1,840원 정도고요. 또 국산 냉장 삼겹살 역시 지난주 100g당 1,785원 정도에서 약 6.7%가량 상승을 해서 1,900원 정도예요. 그 이유가 지금 이 국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되고 또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수입산보다는 또 국내산 돼지고기를 찾는 수요가 전부 다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역시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병입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돼지 콜레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에요. 이게 사람한테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요. 돼지들 사이에서 이제 한 번 감염이 되면 전파성이 강하기도 해서 치사율이 거의 100%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긴 하지만 이게 한 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또 산업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입 방지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실정이에요. 네.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크게 축산 관계자분들께서는요. 해외여행 하실 때 이제 발생 지역에 축산시설 방문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이 출입국시 공항이랑 항만 검역본부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이 축산물을 가급적이면 해외에서 가져오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제 휴대를 하게 되신다면은 입국하실 때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고기 가격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디저트인 이 과일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참외가 제철이어서 그런지 어딜 가도 참외가 진열돼 있더라고요.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참외 가격 좀 착해질 예정입니다. 요즘 제철과일답게 참외가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장보실 때 참외 좀 유심히 보시면 올해 특히 이 크기가 많이 작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참외 같은 경우는 사실 따뜻한 날씨가 좀 이렇게 지속돼야 크고 실하게 자라는데 요즘 낮에는 좀 따뜻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크기가 큰 이 대과 비중은 적은데 그래도 워낙 품위가 좋고 맛이 좋아서요. 참외가 3월 말쯤 출하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4월 초까지는 가격이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되고 이게 또 타 과일로 소비가 좀 분산이 되면서요. 다음 주는 10개당 지금 2만 3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던 참외가 더 저렴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퇴근길에 참외 한 봉지 사가지고 가야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훈정 대리였어요.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의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이 임보사 케이주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약에 들어간 신장 유래 세포의 안전성에 의심을 받고 있고요. 임보사로 투약한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주사인 코롱 생명과학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엄태섭 변호사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의학 용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의사 친구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좀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임보사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임보사라는 말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셨을 텐데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치료를 위해서 코롱 생명과학에서 만든 주사제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의약품들을 케미칼 의약품 그다음에 천연물 의약품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약효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케미칼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동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을 천연물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포치료제죠. 즉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신약으로 전 세계 관절염 환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는 어떤 충격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담비 같은 소식이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그 의사 친구한테 제 수준으로 설명을 들은 걸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관절염에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성장인자를 위해서 연골세포를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썼다는 게 15년 만에 밝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15년 만에 밝혀졌습니까? 이번 최근 미국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임상을 하는 과정 중에 그 str이라는 유전압적 개통 검사인데요. 친자를 확인한다고는 하는데 유용하게 쉽게 쓰이는 그런 방법인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제 엉뚱한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엉뚱한 세포가 들어있다. 그게 지금 바로 신장유래세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장유래세포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물론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신장유래세포가 태아의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라고 해서 h2k293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도 물론 최근에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 h2k293이라는 신장유래세포가 무한으로 증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종양원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표준균주은행 atcc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종양원성 때문에 사람의 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세포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가 바로 신장유래세포고 그것이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잠시 저희 들어온 속보를 조금 전달해 드리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관건이었던 건 그 공수처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문서 형태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4시 뉴스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이 신장유래세포는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쓰면 안 된다라고 나온 걸 썼다고 하는데 왜 제가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코롱 생명과학 측에서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코롱은 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뀐 처음에 원래 연골유래세포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분리정지하는 과정에서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갔고 그 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밝혀진 거잖습니까? 바뀐 상태에서 그동안 쭉 임상을 진행해 왔고 임상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환자들에게서 어떤 위험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밝혀진 것은 잘못된 점이고 그 바뀐 과정에 있어서의 과실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속 쓰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본인들은 바뀐 거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요? 그게 저도 미스테리고 사실 이게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들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6월에 식약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과실이나 고의나 불법 행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실이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알았던 몰랐던 알았던 몰랐던이 아니죠. 알고 계속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것과 알고 하는 건 또 범죄 가중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그냥 약사법 위반이에요. 그건 이제 형사처벌될 문제인 것이고 저는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 26일 그러니까 두 달 전이죠. 2월 26일 날 알았단 말입니다. 코롱이 최초로 자식을 인지한 게.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2월 26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월 5일 3월 16일 14일 그러니까 3월 달에 맞은 환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월 26일부터 판매 중지가 된 3월 31일 그 사이에는 적어도 고의성이 저는 인정이 된다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까 하신 말씀을 토대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의성 여쭤봤고 두 번째 코롱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건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뢰가 갈 만한 자료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2월 달부터 3월 31일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롱에서 쭉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찰만 바뀌었을 뿐 약에는 전혀 문제없다. 명찰만 바뀌었을 거예요. 명찰. 명찰시에서 종양 가능성 때문에 인체 투여 금지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 점에 대해서 또 코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양 가능성은 있지만 악성 종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성 종양은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2008년도 바이올로지컬스라는 학술지에실린 논문에 따르면 G실험에서 HCK293이라는 세포를 주입한 후에 5주 만에 100% 약성종양이 생성된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방사선 조사 얘기예요. 충분한 방사선을 조사했으니까 안전하다 혹 종양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2010년 애뉴얼 리뷰에 따르면 방사선으로 노화된 세포는 전염 증성 세포로 변해서 종양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 유래 세포를 할지라도 그 인상실험을 해보니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코롱에서는. 그리고 방사선을 충분히 쬐게 쬐서 세포 변형이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했는데 그 방사선을 쬐서 세포가 변형되면 그게 암 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 임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함께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신 거죠? 네. 그러면 대상은 코롱입니까? 코롱 생명과학이죠. 코롱 생명과학.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지난 주말까지 해서 약 50여 분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게 15년 정도 환자들이 사용을 한 거라면 이게 보험이 되거나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 환자들이 선택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네요? 그럼요. 고가고요? 700여만 원. 그리고 양쪽 무릎에 맞게 되면 18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인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몇 명 정도 이 주사를 맞았는지도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 시판이 허가된 이후에 약 3,400여 분 정도가 이 약을 투약하셨죠. 시판은 2017년도부터 시작되고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임상 과정이 있었죠. 그게 이제 15년 동안 숨겼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는 건 처음 개발 단계부터가 15년이고요. 네. 3,400명 정도 중에 한 50명 정도가 이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데 그렇다면 정말 환자들이 이 임보사 때문에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손해 입증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임보사 투약으로 인해서 종양이라든가 혹은 암이 발병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그걸 직접 손해로서 우리가 입증하는 것은 아직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분이 바뀌었고 그 성분이 이렇게 위험한 세포라는 점을 알게 된 이상 이분들 지금 제가 통화해 보면 잠도 못 주무세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어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다만 이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아무래도 금액이 좀 많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위험한 세포가 들어가 있었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드리지 않았을 비용. 그게 이제 약값이죠. 700만 원 내지는 1,400, 1,800 정도에 이르는 그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건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이 잘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들이. 이게 이제 아직 내재된 위험이지 않습니까? 아직 뭔가 발현되지 않은. 법적으로는 증명받아서 하기가 쉽지 않다. 뭔가 병이 생기거나 어디가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야만 그걸 손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습니까? 외국의 사례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잠재적인 위험 부분은 적어도 리걸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해결을 보통 찾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약품이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 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비싼 돈을 들여서 그리고 사실 부작용의 위험까지 안고 주사를 맞는 건데 이런 불안함이라는 건 사실 내재된 불안함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제가 드려봤고요. 그러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식약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식약청이 허가를 하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식약청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식약청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식약청은 일단 현재 조사기관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네. 현재 조사를 하고 있죠. 6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고. 이미 지난 4월 15일 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완전히 다 밝혀내지 못한 고의과실 여부. 정말로 모르고. 몰랐냐. 지난 시간 동안 몰랐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검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안전성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 약을 품목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팔게 해 줄지. 아니면 그냥 허가 취소를 할지 이걸 6월에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식약처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전 식약처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최종적인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지난 4월 15일에 발표했던 중앙인조사 결과 발표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본인들이 이걸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만 쭉 늘어났어요.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은 당장 이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이게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FDA나 식약처가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이 기관에서 공증을 해 주고 인증을 해 주면 안심하는 거잖아요. 일일이 안전성을 따질 수 없으니까. 저도 식약처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손해배상은 이 제조업체인 코오롱생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걸 하고 있는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장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승소 가능성을 보장하고 시작하는 소송이란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사실 100% 확신하고 시작하는 소송은 없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또 물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고 또 법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동네 슈퍼에 가서 과자를 하나를 사더라도 과자 안에 이물질 들어가 있으면 폐상해 주고 환불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안에 지금 이물질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물질 그동안 우리가 쭉 임상해 보니까 안전하니까 그냥 먹어라 이거예요. 이게 상식의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국내외 이런 유사한 그런 판례나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 과거에 발사르탄이라고 고혈압 약이 있었는데 고는 이렇게 압류발한다는 의심 정황이 생기자마자 즉시 판매 중지를 하고 허가도 취소 일부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식약처에서 만약에 지금은 중재한 상태인데 아예 허가를 취소해버리면 소송은 안 이어집니까? 그건 상관없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그건 진행되는 거죠. 피해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의약품을 맞은 분들이 3,400여 분 계시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더라도 또 별개로 진행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과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임상 3상 과정 중에 이 의약품을 맞은 환자분이 미국인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방금 전에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홍콩에서도 지금 연락이 왔어요. 홍콩 분은 한국에 와서 그 의약품을 맞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붕괴하셨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 단비 같았던 약품이었는데 지금 이 단비가 거의 소나기에 태풍급으로 환자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오늘 임보사 관련해서 집단 소송 맡은 소송 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